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저도 작년에 한림예고에서 졸업을 했는데요. 주연이가 이렇게 한림예고라는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들에게 배운 만큼 사회 나가서도 좋은 모습으로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연아 졸업 축하해! 사랑해! 네, 저희 올해 활동 계획은 모든 분들께서 저희 세러데이를 보면 뿅 빠지게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저희 세러데이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Wait for Us 감사합니다. 세러데이였습니다.